음악 어서오세요 장어탕 장어볶음이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했어요 손님들한테 맛있게 대접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서 매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매장은 주로 장어탕으로 전문의로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장어볶음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여러 재료를 좋은 걸 써서 맛있게 장어탕을 끓이고 있으니 많이 오셔서 여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어볶음은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싱싱한 장어로 맛있게 볶아서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다 드시고 또 거기다 밥을 볶아 드시고 하시면 맛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 가족 드신 것 같이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해서 진짜 언제나 깨끗하게 해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드시러 오셔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요 여러 손님들이 단골로 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신다 할 때 진짜로 정말로 기분이 좋고 장사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개혁은 꾸준히 가져도 있는데 얼마나 또 하겠어요 그러나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는 날까지는 다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